제주도가 추진 중인 택시요금 인상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금 인상 아래 적정성 여부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4년째 동결되고 있는 제주지역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정안은 기본 요금을 현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존 자정부터 운영되는 심의할증 시간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과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걸 일단 우인한 경영 악화가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게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은 또 우리 도민들 일상생활과 밀접된 공공요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면서도 또 하나 도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는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과 심야 운행률 재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서민경제 부담과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심의를 미루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보류된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완해 제출하고 물가대책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